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길. 그래서 돈이, 제가 막 돈을 벌려고 쫓아다닌다고 예를 들면 돈이 벌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돈이 오는 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잘 파악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선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미리미리 돈과 관련되는 자기 재무와 경제와 이런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 제가 바른 길로 가는, 돈을 벌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런 거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은행 생활을 20, 30년 동안 하면서 생각한 돈은 뭐냐 이렇게 보면 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